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7년 5월 무렵에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타임의 아시아판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표지 모델로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커버스토리의 인상적인 사진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의 내면 세계를 참으로 잘 잡아낸 멋진 사진작품이구나 그런 평가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문정부가 집권하는 내내 이따금 그 사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숱한 정보와 숱한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소비하는 이 시대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진을 유독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진이 무언가를 잘 잡아냈다 포착했다 이런 평가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일부 네티전들은 문재인 후보를 타임지가 지나치게 어둡게 그렇게 묘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지만 당시에도 이미 세상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 이런 저런 유행의 인간들을 접해온 사람들은 말과 글로 좀처럼 표현하기 힘든 그 무엇을 그에게서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인문학자 유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커버스토리의 사진과 또 당시 커버스토리의 제목인 네고시에이터 협상가라는 제목과 함께 이런 인상적인 해설을 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기사의 더 네고시에이터는 협상가로 번역하기에는 지나치게 강한 단어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야만은 그런 센 강한 고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진에서 뿜어나오는 어두운 분위기는 강적의 느낌을 주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숱한 말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말들 속에서도 유독 놀라움으로 주목한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마치 지나가듯이 행한 짧은 문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만큼 그런 배포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윤 총장에게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함을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양식이나 상식을 미뤄볼 때 대통령이 자신의 의도와 전혀 딴판으로 검찰총장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선한 의도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과 그리고 의도에 늘 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윤 총열 검찰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접하는 순간 저의 머릿속에는 어지럽게 사자성어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율배반, 표리부동, 호환 무치 이런 별로 상큼하지 않은 때로는 어두운 그런 표현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꾸며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놀라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짧은 말을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경험이 많은 언론사의 중진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10월 24일자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긴 사슬에서 너무 달라도 두려움 마저 드는 문 대통령의 겉과 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보통 칼럼에 비해서 2배 정도가 긴 그런 사슬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 있게 그 부분을 주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의 인격이나 인성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슬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마 이 같은 문장은 언론계의 중진들이 느낀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보통 현명한 대다수 사람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평가이자 진단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봅니다. 사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을 검찰총장이 거짓으로 공개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뒤로는 윤 총장을 신물총장으로 만들어 쫓아내기 위해 온갖 국리를 다하면서 겉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라고 말한 것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 자원을 넘어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굉장히 놀라움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다수 사람들은 다소의 표리부동함이 있을 수 있고 이중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대한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전면에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회적으로는 윤 총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임기를 지켜라. 이런 것은 보통 정도의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슬의 말미에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나 소망 그리고 시국진단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사슬의 말미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모든 일이란 것은 이 땅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분노케 하는 의심케 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정치공작과 관련된 사건에 임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은 나서지 않고 여권을 동원해서 윤 총장에게 온갖 모욕을 줘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계산이 뜻하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 선한 말, 옳은 말을 다 하니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공작을 그만두고 여기서 공작이라면서 정치공작을 뜻합니다. 윤 총장을 직접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양식이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보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을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들은 아마도 아주 극렬한 친문 세력을 제외하면 설령 여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도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았을 때는 양심의 소리를 다음과 같이 들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대부분 위선적이다. 이 이야기는 그들은 대부분 이중적이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거짓과 맞닿아 있다. 풀었으면 참과 거짓이 허릿한 경계가 분명치 않은 그런 말과 행동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첫째는 그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반성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잘못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섯 번째는 잘못을 시정하기보다는 우기는 것이다. 우김이 몸에 배여 있다. 일상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다 보면 이것은 결국 집권 세력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성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옛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도작과 공작과 정치공작들도 모두가 다 그 뿌리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주요 사람들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치유하기가 힘든 고질적인 중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병이 재임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활력뿐만 아니고 도덕과 윤리와 신뢰와 생산성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